자 이 앞에 이거는 제가 임시로 샘플로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인데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로 원본 형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발표장에 가져가거나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발표장 같은데 갔는데 이 글꼴이 발표장에는 없는 글꼴이어서 글자가 깨지거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 자체를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누르고 이쪽에 파일 형식 변경해서 PNG나 JPEG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보통은 용량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PNG를 하는 게 좋죠. JPEG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여기 PNG를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다 저장할 거냐 하는 위치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누르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를 다 저장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선택한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게 1번, 2번, 3번, 4번 식으로 다 저장이 되고 현재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면 이 한 장이 PNG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슬라이드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장이 된 거고요. 이렇게 독도라고 하는 폴더에 이게 1, 2, 3, 4, 0번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걸 활용할 때에는 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할 때는 이렇게 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다 가져오죠.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끌어오면은 이 그림 4장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이 안 되죠. 아니면은 이거는 뒤쪽에 이 레이아웃이 빈 화면이면 더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림 4장으로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그림을 4장을 저장해 놨으니까 삽입해서 사진 앨범을 클릭하는 거죠. 사진 앨범을 클릭해서 그림 4개를 여기다 불러옵니다. 이 폴더에 있죠. 그럼 이 4개를 첫 번째 걸 클릭해서 제일 마지막 거를 쉬프트 클릭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를 다 씌우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 씌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4개가 들어가고 따로따로 선택할 필요는 없고 내가 특정하게 뭐 1번 3번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면 되지만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서는 슬라이드에 맞춤을 하거나 그림 1개 슬라이드에 맞춤을 해야 전체 폭이 딱 생기겠죠. 이거는 근데 그림 1개나 슬라이드에 맞춤이나 상관없습니다. 4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하나씩 가져와야 되니까 슬라이드에 맞춤을 하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파워포인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얼핏 보면 아까 만들었던 원본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그 대신 이거는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인쇄를 하면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애니메이션 이라든가 전환효과 전환효과는 여기서 다시 줘야 되죠. 여기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효과라든가 애니메이션은 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지만 특히 인쇄나 핸드아웃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글꼴도 그대로 가니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 중에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원본이었는데 이건 필요 없으니 그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개별적으로 내보내기를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저장을 할 때 저장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을 잘해서 쓰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파워포인트 그림 프레젠테이션 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확장자는 똑같고 이름도 똑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덮어 써버릴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이름이 이거니까 그래서 같은 이름은 저장할 수가 없죠. 지금 열려있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 칸을 띄고 뭐 다른 이름을 줘요. 그림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 저장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파워포인트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도의 그림을 이게 다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면 아주 간단하게 현재 있는 원본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으로 그림 프레젠테이션으로 저장할 때 주의할 점은 요 그림의 화질이 그림의 화질이 이거는 이 세로의 높이가 720으로 되거든요. 1080으로도 저장이 되지 않아요. 720으로 저장이 되고 여기서 내보내기를 한 경우에 여기서 내보내기 메뉴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한 경우에는 파일의 옵션에서 이쪽에 보면은 고급 메뉴에 이미지 크기 및 품질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기본 해상도로 정해져 있는 사이즈로 저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고화질로 저장을 해서 제가 그린 그림인 경우에는 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거는 원본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 파일만 저장을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다가 불러와서 아까 만들어 놨었으니까요. 이거를 비나면으로 하고 이렇게 불러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 놓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림하고 이걸 복사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사이즈대로 한번 해 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금 불러온 것도 원래 사이즈로 만들어서 잠깐 보면은 확실히 선명도가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질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긴급하게 빠르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만들 때에는 그림 프레젠테이션 메뉴를 이용하고 화질이 굉장히 중요할 때에는 내보내기 메뉴를 이용해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쪽에 있는 사진 앨범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오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빨리 그림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전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topics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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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